Darry가 음악 Hi K-pop 세계 We are Ole Miss 저희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데뷔곡은 바운스로 강렬한 춤선 1포인트인 곡입니다 워우! 그녀 형 혹시 저희의 녹음 기하인드를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? 우리가 다 같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늘창 녹음을 했잖아요 여러분 왜 YERR 분들이 그 곡을 들으실 때 그 곡을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! Thanks for your support! We are all my guys! See you soon!